반갑습니다. 2024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공개 추천주입니다. 공개 추천주. 바로 Y랩입니다. Y랩. 여러분들 이 종목이 왜 좋은지 그리고 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Y랩은 웹툰입니다. 웹툰. 웹툰이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사놓으면 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7월달에 지금 6월달이니까 7월달에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다 상장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지금으로 바로 상장된 게 쿠팡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장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대표예요. 나 미국에 상장하고 싶은데 이 말만 나와도 굉장히 호재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상장된다는 그 자체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 해버리면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상장 비용을 주더라도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 웹툰이 증권 신고서를 냈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씨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장할 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증권 신고서를 냈어요. 지금 증권 신고 거래소를 바로 냈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바로 냈어요. 거래소에다 바로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다는 그게 없으면 상장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6,700원, 900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2만 원 이상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개 추천주, 제가 지금 드리는 공개 추천주 Y랩을 지금 유심 깊게 봐 놓으시든지 아니면 좀 더 사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17,990원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구간에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행보하고 있어요, 지금. 행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상장된 지가 2023년도 7월에 상장이 됐어요. 이제 1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1년 전에 상장할 때 얼마 됐어요? 2만 2천 원까지 갔죠? 이거 2만 원 찍으러 갑니다, 이거. 재료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2만 원 찍으러 가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Y랩이 네이버 웹툰하고 뭔 관계가 있냐? 왜 이게 대장주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1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Y랩은 그냥 네이버 웹툰, 그냥 대주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오면 Y랩이 빵빵빵빵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만 6천 7백 원은 굉장히 싼 가격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놔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장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 어디냐?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노? 호텔 예약하고 하는 거. 무슨 회사고? 호텔 예약하고. 주영아, 호텔 예약하고 이런 거. 회사 이름. 그렇지? 그렇지, 야놀자. 이 씨요, 야놀자가 생각이 안 나노. 야놀자는 지금 상장을 하겠다. 이래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상장, 증권 신고 제출을 다 해버렸어요. 완전히 레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놓으면 돈이 됩니다. 2만 2천 원 찍으러 갑니다. 아시겠죠? 지금 사놔도 3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위너스 TV는 함해합니다. 함해하니까 Y랩, Y랩 관심 있게 보시고요. 공개 추천주로 우리 위너스 TV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공개 추천주로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 Y랩 관련해서 대응을 받고 싶다.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757-95425 Y랩이라고 Y랩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위너스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단체방에 초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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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